누나 뭐하고 계세요? 나 지금 발주먹기 봤고 10개가 팔렸어요? 계산하기만 뽑아! 너 저리 가 형은 뭐하고 있어요? 아닌데, 아닌데, 퀵인데 이거? 아,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고 했으니까 눈치 돌고 다 돌고 와서 이제 와서 빨리 하려 요즘 댓글에 김티재 눈썹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 알아? 댓글에 달리기 시작했을 때 얘가 눈썹을 했거든 눈썹을 하고 미국으로 갔다 왔다 시커멓게 탄 건지 잘 구워져서 온 건지지 바쁜데 이렇게 찍고 온다 했냐고 왜, 뭔데, 뭔데? 눈썹 못 있던 섰다 아, 그렇게 확대하지 마, 인마 야, 너 이거 세팅할 줄 알아? 가게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런 거 모르냐 우리 가게에 막내는 넌 거 알지? 짬순으로 네가 막내인 거 알아? 나 때는 말이야, 사장이요 직원이 딱 일하고 있으면 사장이 와가지고서는 직원님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너 월급 며칠 안 남았다 최근에 미국 가셔가지고 지출이 심한 걸로 알고 계시는디, 직원님아 사장을 이렇게 위아래 공간도 없는 이런 데서 서서 조립하라고 지는 편안하게 앉아서 저 밑에 봐봐 선풍기 있어? 없어? 시원하게 아주 그냥 너 오늘 몇 개 조립해야 돼? 재능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7개인가 들어왔다고 그때 해온는데? 7개 아니고 10대 자료 못 참여 나도 입이 밀렸단 말이야 지금 조심해, 조만간 내가 천을 다 내가 먹을 수 있어 야, 책상 빼라 여기 안 되겠다 어쩌다 10대가 들어온 거죠? 개수 보이죠? 지금 재고 있는 것만 해서 없는 거 다 시켜야 돼 케이스 깔별로 해갖고 깔놀이 할 수 있는 게 생겼거든 라이젠 색깔 하나 생겼고 아니 형 여기서 은근 직접 광고하지 마세요 그냥 그낙 찍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대놓고 광고한다고? 마이딩하고 너무 가까우신 거 아닙니까? 좀 수상해 아니 내가 저번에 여기는 컴퓨텍스 마이크로닉스 왔습니다 10만 원 언더에서 5만 원 정도 5,6만 원 정도로 타겟을 잡고 있어요 저 360 정도는 가격대가 괜찮은데요? 안에 있는 쿨러들은 원래 이렇게 해서 지금 5만 원에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 이 정도는 해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친구는 뭐예요? 여기는 이제 엔젤미니 몬드리안인데요 이 친구들은 그냥 왔어요 오늘 설명이 조금 성기가 없는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되게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심플하게 가격만 좀 잘 잡아주면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폭팔만한 가격으로 준비를 해서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2만 원? 아니요 엔젤미니 2만 원에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뭐 아니라고 그러더니 뭐 5개를 보냈더라고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? 지가 먼저 달라고 얘기했거든 이 새끼 그거는 내가 옛날에 원신 스티커 하려고 할 때 그때 달라고 했던 거지 원신 캐릭터 색깔별로 깔맞춤 맞는 걸로 딱 켜서 전시할까? 더 씹덕 같아 보일 거 같은데 언어를 조금 이쁘게 하시면 안 돼요? 오덕이 두 번 더 해지면 씹덕이 되는 겨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다 꼭 해야 되냐고 혼자만 진짜 그렇게 깜? 진짜 그렇게 무관한 척 진짜 다 쓰면 언어져 여기 사람들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뭐 저서 버려 그냥 바로 계속 그냥 그건 찬성 나 대만 감독은 뭐 먹었어? 어어 애슐리 누가 가자고 그랬어 빨리 이래! 뭘 찍고 앉아있어 피디님 뭐라고? 우리 위로 왜 싹기가 좀 들고 와 어어어 허쩍! 크크로끼 이뽕! 야아 리사 쑤! 야아 너 이건 뭐 같냐? 내 헬스폰 색깔인데 이거? 괜찮은 것 같아? 원픽 하나씩 고를까요 여기? 어때? 원하시는 괜찮아 보이는 색깔 하나씩 딱 꽂아주시면 아무런 혜택 없다 하하하하하하 야 드디어 왔잖아 어 자 요렇게 생겼다 그 뭐 저번 영상 보면 알겠지만 어 하얗게 깔끔하게 요렇게 생겼다 어 스윙도어 MATX만 들어가는 어 요런 케이스입니다 화이트 컨셉으로 괜찮고요 기본 싱글타워, 듀얼타워 공랭쿨러로 해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개당 2만원 집어 던지면 그냥 다 들어오고 하는 거야 원래 어 이렇게 또 요렇게 다섯 대 한정으로 다섯 대라도 준 게 어디야 그죠?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단 고정 댓글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 요렇게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